감사해 웃겨 두마디 후마디 만난 천둥 두마디 우리 사모 6일 8월 중순에 나오려나? 1월 16일에 나온다는 썰이 있던데요 다음주 아 뭐야 4 우스 없으면 됩니 상륙을 잘 8광 네 꼭 간다 저는 9팀 오우 오우 잘 간다 난 2팬 해야지 화이팅 화이팅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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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정보 아 야 이거 괜찮해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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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하란 이유가 나도 합류할라고 1등할라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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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стан기록이 20% 분명히 배타 2초였던거 같은데 응 2초! 이맵은 0초가 thankful 진정 bure 맞다 그랬던 것 같다 아 왜 밀어 아 진짜 어 쐈쐈쐈 다 튀기면 올라온 줄 같네 자 이제 여기서 올라온 유즈베라 아 이거 센터가 트롤 짓하네 아니 형도 트롤 짓 안했어 아니 아니 트롤만 두명이에요 지금 아 영욱이도 있구나 실친지 놀중이야 아 이제 아무십이라서 갈게요 아 또 빠졌다 아 또 빠졌다 다 빠졌냐 저기 입소 안 아 이끌리네 아 와우 시부레 와우 와우 어 에이 원타하겠지 쟤 주겠지 철강 원투 못하니까 왜 못하겠나 못했네 야 야 야 빨네 내가 3등까지 못올 줄 알았지 얘들아 바아아아로 점프 내 손 끌게 탄력 1대점 지우가 지우가 그거 쓰지 않아요 지금 아 아 다른거야 아 나 뭐냐 아 렛디 너무 이상한데 이거 지우 퇴근했나 그래 내가 내일 자고 있어요 아 다르지 하지만 아침에 퇴근하던데 지우 형 로봇길 50초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슈가 오팅 슈가 쟤 오우 야 진짜 잘했어 우와아아아 슈가 슈가 두덕 아 아 귀엽다 즈가 으어 초차 안쓰네 아무도 안 한 번 더 확인사사에서 자 1등 잡으러 가자 와.. 이거 뭐해? 일단.. 하.. 이리윈 털어버리겠네 도마야? 도마야? 어? 방사크 대장 나한테 리그 신선 30분에 하자고 누가 미친거라는데? 리그를 설마 시즌2요? 이번 시즌이요? 몰라? 이름이 우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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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. 너 때릴 것 같은데? 아 이거 레디 1일 같아 어.. 늦네 응 아이고 어.. 어.. 지금 오잖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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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아니 광고 견이지 어떻게 빨라 emasanor 와우 아.. 스타벅화 제작진 자나가 많나? 좋아요? 3,800,000원 1,800,000원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받습니다. 슉! 수고하셨습니다. 가파름이 다 툭툭이 개질했어 이거 한번 보자. 마지막 봐봐 이거. 개짤었어. 6등에서 무려 3명을 협전한다. 와아 시골에 지렸다 이거. 여기서부터 풀었어. 이거 떨어지자마자 계속 톡톡이야. 와 근데 탄력 되게 샐바는데. 저기 쭉 떨어지네. 와아 시골에 와아. 존나 멋있었다 이거. 개짜릿하더라 이거. 뭔가 그 볼링 칠 때 스트라이크 하는 기분 있지 얘들아. 드래프트 타임. 아니 드래프트 안 받았는데 이거. 아 진짜요? 드래프트 아니야 봐봐. 진짜 드래프트 안 받았어 이거. 떨어지기 시작해. 가속 개우지네. 그러니까 가속 드리브 했어 이거. 어 맞네 드래프트 안 빨렸네. 드래프트 안 빨렸어 탄력이야 이거 그냥. 오지게 바랬어. 와 진짜 잘 걸었다. 시렸다 얘들아. 굉장히 무겁다. 으아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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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